다녀왔습니다 응? 아무도 없나? 에에? 저, 저게 뭐야? 저게 이상한 구멍이? 으아악 뭐가 어떻게 된거지? 에에? 이건 뭐야? 외계인이 만들었다! 모두 삐에! 외계인이 나기 실례잖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거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처음 보는 동물들만 잔뜩 있고 여긴 대체 어디냐고! 다들 봤지? 저 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어! 기가 엄청나게 커! 엄청나게 수상해! 수상한 인물을 그냥 둘 순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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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데려가자! 자, 잠깐! 날 어디로 데려가는거야? 뿅! 흠! 가벼운 감기군요!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금방 낫겠어요! 간호사? 네! 살짝 따끔합니다! 따끔! 잘 참았네요! 아주 씩씩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약 받아가세요! 바로 3번 꼭 챙겨드셔야 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환자분! 선생님! 큰일났어요! 이것 좀 보세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엄청 크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상하긴 누가 이상해! 이! 무서워! 그렇게 무서워할 거 없어! 난 아주 착한 아이라고! 당신 혹시 인간인가요? 맞아요! 맞아! 저 인간이에요! 역시 그랬군! 반갑습니다! 나는 이 병원의 의사! 마터밍입니다! 머나무 세계에 인간이란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 신기하군요! 머나무 세계라니! 여긴 대체 어디죠? 이곳은 고코밍 세계! 다양한 고코밍들이 모여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지요! 고코밍 세계? 아무래도 당신은 자원의 문을 통해 이쪽 세계로 넘어온 것 같군요! 그럴 수가!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다시! 자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 고코밍 캐슬에 오르골은 자원의 문을 열 수 있지요! 다행이다! 하지만 오르골은 저녁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 그전까지 마을 운경이라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오! 좋은데요! 안내는 꼬마 고코밍들이 해줄 거예요! 잘할 수 있지? 응! 응! 할 수 있죠! 그럼 어서 가보시지!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아까 하늘에서 떨어진 애다! 얘들아! 겁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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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셀리야! 다른 세계에서 와서 너희랑 다르게 생긴 거고 너희를 해칠 생각 전혀 없으니까 안심해! 그렇구나! 아까는 소리질러서 미안해! 난 이 가게의 주인인 루비민이야! 난 티프미! 잘 부탁해! 우리 코코밍 마을에 온 기념으로 선물을 하나 줄게! 마음에 드는 물건 있으면 골라봐! 정말? 신난다! 뭐가 좋을까? 앗! 저건? 엄청 귀여운 카메라! 루비민!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 가져가도 돼! 고마워! 셀리! 이제 오르골키슬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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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마차로 데려다 줄게! 마차? 응! 내 가게는 이렇게 접으면 마차로 변신할 수 있거든! 우와! 신기해! 다들 어서 타! 응! 출발! 우와! 여기가 오르골키슬리구나!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다! 어? 다른 세계에서 온 친구다! 우와! 반가워! 안녕! 난 비비민이야! 너 다른 세계에서 왔다며? 응! 맞아! 어떻게 알았어? 벌써 소음은 쫙 퍼졌거든! 내 이름은 리본이야! 여기 자고 있는 애는 내 친구 쿠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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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레이밍이야! 만나서 반가워! 난 고쿠밍마을 최고의 요리사 프라이밍! 새 친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놨지! 맛있겠다! 냠냠냠냠! 우와! 최고야! 고마워 프라이밍! 후후! 별 말씀을! 데일리! 여기 미끄럼틀도 있어! 재밌겠다! 나도 타봐야지! 신난다! 여기 그네도 있어! 대박! 어? 곧 오르골올릴 시간이네! 얘들아! 이제 그만 올라가자! 응! 데일리! 너도 어서 올라와! 그 차원의 문이 열릴거라구! 응! 시작한다! 시작한다! 어! 차원의 문이다! 저기로 들어가면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모조들 고마웠어! 난 이만 가볼게! 반가웠어 샐리! 잘가! 건강해! 응! 오늘 정말로 즐거웠어! 안녕! 안녕! 코코밍 버그 고구민 친구들 다음에도 또 만나고 싶다! 오늘 만난 코코밍들이 귀엽다고 생각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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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